이거 그 2층 먹는데서는 라인 필요할거에요 오케이 일단 뒷라인 체력 200인 유닛 먼저 잘라요 앞에 들어가시는건데 겐지랑 트레랑 같이 해야돼 디바 채웠어요 여저 솔저 솔저 솔저가 나올까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아나꺼 아나 상들 아나 상들 아나 상들 우리 겐즌 인류벤 우리 겐즌 인류벤 치명사이 많아요 우리 겐즌 인류벤 치명사이 많아요 나 왼쪽에 있어 나 왼쪽에 있어 나 왼쪽에 있어 나 나 왼쪽에 있어 겐즈야 저 물어요 겐즈야 저 물어요 겐즈 맞춰줬어요 오케이 뒤졌어 아 너 왜 이렇게 감싸 놔차 겐즈 최일선이 있으세요 겐즈 최일선이 있으세요 아 나 궁 뭘 찼어요 아 야 실베 나이스 방벽 아이씨 나이스 나 아까워 겐즈님 탈 겐즈님 구있다 마지막에 들게요 와 저 겐즈 개탈피인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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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소리 반복이 아직까지 안쓰고 근데 조절 빠가지고 호그 나왔어요 호그 조절 빠지고 맥클이에요 맥클이 겐즈님 조심해요 아 로드호우 나왔어 호그 나왔어요 호그 조심 겐즈님 이제 압박 많이 나간다 호그 다음 피 안 돼 내가 힐 할 거 내가 힐 할 거 처리 맞.. 맞.. 자기만 잘못 던졌다 제가 아나 지킬게요 제가 아나 지킬게요 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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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겐즈 그냥 빼야될 거 같아요 그냥 빼야될 거 같아요 와 힐어라 둘이 사이좋게 있네 트렛님 마지막에 비벼다 들어도 돼 괜찮아 데려갈게 아나 데려갈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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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이러면 빠져야돼 뺏겼으면 빠져야돼 아이씨 갑이 자 서로 루시 궁 없어요 겐즈 궁 없고 현재 궁 없어요 어 상대 우리가 더 궁 많아 지금 아 아 상대 자리 하고 있다 아아 박쳤네 아아아 들어갈까요? 나이 없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게요 아아 플리맥 망아졌을텐데 안돼 꿀핀 핀 나이스 겐드 컨셉 겐즈니코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오케이 고고고 지킬은 없었는데 필요하네 지난리아 나이스 아 왼쪽이 맥크리 혼자 아 맥크리한테 물렸어 나이스 우리 아나 없어요 루슈님은 쉬운거 안돼 빨리 쌍싸고 빨리 지명상 빨리 루슈한테 붙어 빨리 쌍싸고 빨리 쌍싸고 긴즈 일로와 나 때리받아 아 못 이기 미는거 봐 아 아 아 자리아 올쪽 있어요 오 오 저 왼쪽 아나 왼쪽으로 갑니다 자리아가 죽어 자리아 죽어 자리아 죽어 자리아 매우 애들 자리아 자리아 루슈님은 채우기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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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힐 벤 던졌어요 오오오오오 거점 거점 밟아야 됩니다 우리 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져보세요 서윤아 오른쪽 위 서윤아 오른쪽 위 서윤아 오른쪽 위 우리 아나 몰아요 나 괜찮아 괜찮아 아나이 키 드려드릴게 우리 아나 없어요? 네 아이고 뭐야 서윤아 서윤아 저거 아끼면 안되요 다 막아야돼 뭐야 리퍼랑 맥팀 조심해요 맥팀 살아있어요 자리아들이고 갈게요 자리아들이고 갈게요 상대 아나 왼쪽에 작은 힐팩 있는 곳 숨어있어요 지빈님 뒤에 그 안에 아나 먼저 잡죠 나이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들어올거에요 아나 아파가지고 나이스 오 나이스 죽을뻔했다 동군끼리 중전중 아 이거 저 피인데 막 맥팀도 잡는 각이었는데 우리 겜디님도 쿵 나이스 나이스 쿵 나이스 쿵 나이스 쿵 나이스 저 쿵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지마 쿵 아 근데 진짜 나 다 죽어먹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주먹 주먹 하나로 다 먹었는데 와 금화다 아 축하 다 드려요 아 근데 얘네 아까 공받아가지고 저도 얘 한판이긴다 밀어줬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탈 꺼내가지고 탈 꺼내면 빨라지는거 같아 빨라져요 이동수도 증가해요 크바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크바바 야 잠깐만 야 잠깐만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 Animals 아 … 사랑 저기 ouvert